이어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인데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기업이 사업 초기에 앞서나갈 수 있었던 게 바로 특허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창업 지망생과 또 스타트업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특허 활용법을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손인호 변리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모시기도 전에 55669님께서 변리사님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팬클럽 있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55669님 가족이신가요? 네, 가족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손인호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기술이나 브랜드를 모방한 경우에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싸워드린 역할도 하고 또 최근에는 IP가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사업에 활용하실 수 있을지 컨설팅을 해드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조사를 해봤더니 공대를 나오신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또 변리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원래는 평범하게 공대 출신으로서 엔지니어로서 근무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미팔군 법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츠사로 미국의 변호사들을 도와서 고객들을 상담을 도와드린 역할을 했는데요. 카츠사에 그런 역할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들이 권리를 지켜준 역할의 매료가 되어서 차차 제가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공부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잘 보호할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 즉 변리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군대가 인생을 좀 바꿔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학사로 졸업하시고 그런데 이거 지식재산 다루다 보면 좀 고차원의 그런 것들 많지 않아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변리사를 땄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그만큼 지식재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식재산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낸 모든 창작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또 명품과 같이 브랜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식재산이 사실은 부동산이랑 주식 이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실제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까지는 연구개발이라는 게 시간과 인력 그리고 고객의 후기까지 이렇게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객이 반응이 오는 히트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경쟁사들이 좀 비슷한 제품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든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 조금 허탈할 뿐만 아니라 손해도 크기 때문에 이를 잘 지켜주는 것이 지식재산권. 이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지식재산 그리고 발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보통 보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또 돈과 노력을 들여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들, 딸과 같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던데 이 아들, 딸을 내 족보에 올려야지 남이 뺏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주시는 그런 역할을 또 같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특허를 통해서 성장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의 대표 사례로서 저희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지금은 엄청 큰 기업으로 이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4년 창업하고 나서 실제 3년 뒤에 원클릭 특허라는 것을 이제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아마존도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러면? 네. 처음에 창업을 해서 초창기 기업들은 다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대기업은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클릭 특허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전자상거래 하시면서 고객 정보를 이제 저장해두고 클릭 한 번으로 이제 간편하게 결제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20년 전에는 이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특허로 이제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나 이렇게 독점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최근에 거의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저는 썼던 것 같은데 이게 1990년대 후반에 나온 특허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왜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도입이 늦었던 건가요? 아 그 실제 이 특허라는 게 특허를 획득하게 되면 그 기술을 특허 출원한 사람이 사실상 독점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특허가 만료된 거는 최근 몇 년 전에 만료가 되어서 최근에 좀 널리 활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존이 스타트업이었다는 것도 놀랐고 이 원클릭 결제 시스템이 1990년대 후반에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데 우리 관련한 얘기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계속해서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이어갑니다. 오늘 특허 활용법을 알려주실 손희노 별리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별리사님. 네. 최근에 국내 최대 창업 경진대회 혁신창업리그의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다고요? 아 네네. 맞습니다. 이런 거 보통 이제 좀 연차 많고 이런 분들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기술이랑 특허에 전문성 있는 별리사분들이 적절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가셨는데 직접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창업 지망생 분들. 어떠셨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참 많구나를 느꼈고요. 실제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초기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수십 개씩 확보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잘 보호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서 큰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들 중에서도 해박한 지식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좀 상대적으로 같은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양극화가 좀 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제품을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되면서 실제 지식재산을 보호받는 것이 지식재산권 즉 특허가 필요한 것인데 이를 좀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송을 통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활용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팁? 네. 대표적인 특허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것이 되게 다양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공격형 특허가 있고요. 공격형 특허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이 내 제품이나 기술을 모방했을 때 법적으로 이제 민영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와 반대로 이제 특허를 방어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제 어떠한 제품을 새로 개발했을 때 이를 성벽처럼 특허로 이렇게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후발주자가 진입하는 것을 조금 방지하거나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특허입니다. 오. 공격형 특허, 방어영 특허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상당히 흥미로운데 좀 구체적으로 공격형 특허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전 세계 국가별로 특허라는 강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허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금이랑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자신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대표적인 국내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주 쓰는 핸드폰 모바일 화면에서 광고를 송출하고 소비자들한테 리워드를 제공하는 그러한 광고 시스템을 개발한 A 스타트업이 있었는데요. 이제 유니컨 기업일 정도로 상당히 큰 B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법적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협상력을 가져갔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약간 다윗과 볼리와 싸움이었는데 다윗이 이긴 거네요. 특허권을 딱 중심에 잡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A 기업은 B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라고 형사고소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A 기업은 민사적으로는 자신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법적 송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양사 간의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합의로. 보통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느껴요. 아무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뭔가 좋은 걸 만들어내도 대기업이 딱 약간 비슷하게 뺏어가서 규모가 크니까 내놓으면 쉽게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다 방법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해당 특허는 추후에 분쟁 과정에서 비록 무효가 되긴 하였지만 이 A 기업이 이렇게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 기술과 비슷한 기술을 쓴다든지 또는 비슷한 브랜드를 쓰는 경우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를 제기하는 방법이 공격형 특허의 활용 방법입니다. 대신에 특허가 미리 특허권을 갖고 있어야만 이 공격도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다 그냥 모르고 특허 안 내고 있다가 예를 들어 누군가가 베끼면 그거는 이제 손 쓸 수가 없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방어영 특허는 뭐예요? 방어영 특허는 이와 반대로 이제 저희 대표적인 손자병법에 성을 방어하는 측의 병력보다 공격하는 병력이 수배 이상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방어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제품이 히트를 치게 되면 이와 비슷한 기술이나 제품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이제 특허를 방어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상대방이 어떻게 이 제품을 바꿀지를 조금 고려를 해서 미리 예상해서. 하나의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하는 것처럼 특허를 포트폴리오처럼 성벽으로 쌓아두는 겁니다. 상대방이 공격해올 진로를 미리 예상하고 탁탁탁 막아놓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해외 기업으로 이제 질레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생된 기술 그리고 인접한 주변 기기와 같은 관련 기술까지 특허를 보호받으면서 이 다중날 면도기 시장을 잘 보호받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5중날을 개발했을 때 5중날에 대한 특허만 갖는 게 아니라 6중날, 7중날 이런 걸 미리 다 좀 방어적으로 갖고 있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원클릭 방금 앞서 설명드린 원클릭 특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범용적으로 이제 특허를 획득해서 투클릭이나 이제 쓰리클릭 같이 조금 다른 회피할 수 있는 기술까지 사전에 차단해둔 그런 방어용 특허의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스타트업이나 창업 지망생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 재산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함께 이제 지식 사회로 변모하면서 지식 재산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지식 재산이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속성들을 잘 이해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혁신의 시작점인 스타트업 분들에게 이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인호 변리사와 함께했습니다.